문이 열려주세요 이젠 내가 제일 아픈 곳 나오기 싫은 이 부자리 같아 대체 왜 너여야만 했는지 매일 다른 이유를 말해줄게 현재를 알아보진 못해도 테두리를 함께 그릴 사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나의 싸움에 모든 게 너가 오줬어 두근한 배틀 빼고 껴 한실 다운 이것을 못 얻어 사랑을 이래 오늘 우리는 부고가 제 2일은 여기에서 제 첫날이 오늘 우리의 소개를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소원을 얻어 스튜디오에서 저희의 소원을 만나면 오늘은 여기 수지 Alelu alleen 그래서 저도 모르겠네 근데 예 여기 있는 capitalist 여기 있는 종류 제가끼리 아플로 하려는건 나는 정말 알게 할 수 있Yeah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에서 여기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Google search에 검색해서 별로 없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비싼 것 같아요? 17B. 17B라든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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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만 11B라든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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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11B라든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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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에.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7B라든가 지금 지금 아니죠. 나는 안전한 게 아니라, 너무 고소속해서 그래서, 일상에 17대가 17뺄러에서 지금 17뺄러에서 10뺄러에서 여기가, 여기가 있는 거에요. 큰, 큰... 여기, 여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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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이런 거에요. 사실 그가. 이건 베로스의 temple, 신도 수ис vs. 이미, 여러의 부산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일을 찍고 있는지, 동일을 찍고, 그래서... 더 큰, 아니.. 아니.. 왜냐면.. 근데.. 정문 모시스석 왜 그래? 보통 제가 못 쉬고 근데.. 이제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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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 LGBT Here at Fukuoka If my 친정ision소를빙시시起 almost Ruth know this bird Oops Watts It is going to attack me Look at That Bird Almighty I am rhizeras com typing ано It has always been My Dream 받을 때 potent adm users 이 zebras calmers 이제 야답wise 그래서 내가 fires에선 stret다고 그래도 지금 내 눈에 뺏어. 어머니, 봐봐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봐봐 이 녀석아. 지금 이 녀석아. 그리고 이 녀석아. 왜냐면 항상 내 삶의 꿈은 이 녀석아. 그리고 지금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그래서 이 녀석아. 14끄러. 이 녀석아. 그리고 이 녀석아. 너무 아름다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네. 네. 이곳은 이곳에서 온갖의 곳에서 온갖의 곳에서 온갖의 곳으로 이곳에서 정말 cold. 한국에서 더 비싼요. 한국 prices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비주기 그냥 букв해요. 근데 여기, 1.5kg 그래서 그래서 제가 1K에 1K에 수시를 했었죠. 그냥 수시를 했죠? 아... 뭐하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의 첫 소울이 너무 좋은데요. 당신이 너무 시간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좀 생각하니, 왜 이렇게 많은 bugs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갑자기 어디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 많은 bugs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가... 너의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너가 너무 인덕돼서 왜냐하면 너는 다른 나라에 따라서 너는 안 알아봐요. 내가 지금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일본어 아니면 일본어 그나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도 또 요즘. 그래서 정말 다른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유가 가속력을 수용해서 si 다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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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엔 벗겨 남자면 이곳에 기억나는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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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큰 이외 이곳은 10,000 달리 롱 또 롱 이 멋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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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와주지? 도와주지? 안가오? 안가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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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Facebook TV, Instagram,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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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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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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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도. 저는 마지막에 Student곽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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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서 어렵기 으로. 아마도.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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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레시 짠 렛츠 재 아시오 스테RBUCK 스테RBUCK asta 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는 이 장면이 스타벅스 그는 장면이 스타벅스 하나의 패널이 이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은 If Tokyo and Osaka are really really crowded and noisy and sometimes the people who are so big, Fukuoka is like Buzan. As in not a lot of people go here as much as Osaka and Tokyo but it's still a wonderful place to visit if you want some serene time for yourself and if you want to, you know, relax. I don't know if my hair is like this because usually I don't like it. Because oh my god, there are a lot of small bugs because people judge me. Which is sad and because my hair is flat. But now it felt puffy because it's so big. So, and inspired by my outfit, my Opa outfit, right? So, this is the ruins of the old castle. So, this is the ruins of the old castle. So, we're here at the park. Wow. Wow. There's still a lot higher. Let's go up. Wow. It's so pretty. Crazy. Okay, that was worth it. I love yellow and red trees really. So beautiful. Whoa. You guys see that? 왼쪽에서 가장 큰 녀석이 큰 녀석! 큰 녀석! 진짜 예뻐요 아무튼 오늘의 하루에 후쿠오카 이제 만열라에 돌아가고 이 vlog은 아주 짧고 왜냐면 제 여행이 짧고 롤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안녕! 근데 10분 후에 그리고 제가 택배가 잊지 않았어요.